누리호등 발사체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첫 해외추적소가 남태평양 팔라우에 문을 엽니다.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남태평양 팔라우에 2만 8천 제곱미터 규모 부지에 7.3미터급 대형 원격자료 수신 안테나와 위성통신망을 갖춘 첫 해외추적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. 이 추적소는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3천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발사체의 위치와 속도, 자세, 분리신호 등에 대한 정보도 수신할 수 있습니다. 팔라우 해외추적소는 나로우주센터 추적장비와 연동시험 등을 거친 후 오는 2021년부터 활용될 예정입니다.